타투리로 자 쓰지 말라 아 뭐고 이거 오늘 또 집지하는 분이 또 왔네 한번 어 얘 누구야 이랬어 대신 써야겠네 왜? 가만히 애플을 더 타는 중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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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문단다. 나 그래도 그 봤어요. 사진. 문단다. 외관 공사. 외관 공사 막 이래 하던데. 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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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이럴 졌다 졌다 이겼네 이겼네 어우 졌다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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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풍 나왔어 초풍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와 질렀어 아 게임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질러야 돼 초풍 때렸으면 떴는디 아 비죽기니 반장하세요 초풍 때렸으면 되는데 아 지를 줄 몰랐어 올려주겠구만 뜨나? 아까 풀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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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택요 제 실력이 특택까지 가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자피는 무조건 앉아야돼 중단이나 생각하고 앉아야돼 멀리서 자꾸 지르네 자피는 무조건 앉아야돼 자피는 무조건 앉아야돼 마스터꺼 못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싶은데 저희 집에 또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월 달에 에보 했다던데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앉아야돼 2월 달에 에보 그런 말이 있던데 후싱사랑 말이 있던데 1월 달에 tak 안다른게 맞더라 저걸 노린다니까 대신해서 조금 쎄 또 지르셨어 이직을 줄 알았는데 이직을 줄 알았는데 까축 2t 2t 4t 잘 안맞거든요 지르거나 막 그냥 안맞거나 둘중에 하나랑 잘 써야돼 다 그 투어가 뭐에요? 아 소견 장염 라운드 원 파이팅 워우 스르르 스르르 arc 크리미엄님 안녕하세요 오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함정! 함정!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잖아! 아, 걱정도 안 나왔네! 질 것 같다! 던졌어! 상대군 잘하세요! 맞아요! 상대군은 프레임 싸움을 좀 해야되는데 제가 프레임 싸움을 좀 해야되는데 제가 프레임 싸움을 좀 해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암마도 꽁는게 있네! 솔직히 들어갑니다! 왕도 꽁는다! 설렀죠? 근데 이거 결과는 질 것 같아요 뭐야? 샤줄리 형? 샤줄리 형 버스팅 했다 감사합니다 질러 뱀 뱀 개 벽 주장 히힛 에라이씨 히힛 히힛 1라운드 맞았어 1라운드 맞았어 뭐하고 대싸우고 있을걸요 5라운드 맞았어 6라운드 맞았어 5라운드 맞았어 2라운드 맞았어 똑같아 랜덜게임 서로 똑같아 아 정말 짜증나네 맞지마 그만 아 정말 짜증나네 에마잼이 극할 것 같아 아 이거 왜 앉아 왜 앉았냐고 왜 앉았냐고 피해야 된다 앉았냐고 1-1 어? 그 동룡.. 그 동룡 오실대 네네네 네네네 에이 나이씨트! 쟤 쟤 쟤 쟤 쟤 또 짜증나는거죠? 음성씨 음성씨 안녕하세요 댄님 안녕하세요 음성인식된다 아 짜증나네 음성인식될거 같은데 짜증나네 음성인식될거 같은데 음성인식될거 같은데 음성 음성 짜증나네 진짜 화났을거같아요 저래치면 별받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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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an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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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지에 괴롭히지 말라고요 저는 킹을 괴롭히는데 엘러지에 괴롭히지 말라고요 저는 킹을 괴롭히는데 아 노렸어 지금 몽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집에도 몸이 있어 우비 안녕 잘 돌려 잘 돌리기 몰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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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아 으 으 으 으 한 번 웨이브 한 번 더 갔어야 됐나 급했고 너무 급했죠 웨이브 한 번 더 갔었어야 됐나 참았어야 된다 이거 맞으면 아픈데 참 거지 Island α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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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진짜 잘 들어오지네 오잉 야쿠 잘 안되네 그때시고 어디를 할지 안으로도 잘 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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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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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흘려야되요 신기하다 이렇게 게임하시네 못막죠 제가 17년 했을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요 갱기니 많이 하세요 아니 킹도 잡기밖에 안쓰잖아 잡기 원투 중단 그것밖에 안쓰는데 똑같이 해야지 갱기니도 원투 원투 중단 그것이 없지 원투 중단 그것을 원투 중단 그것을 원투 중단 그것을 칼국수 17장 사면 나아져 이게 노력 게임이야 모든 게임이네 노력하면 다 되잖아 그 노력을 어떻게 하냐 하냐에 따라 다르지 뭐 목살이 났어 저런건 기본 노래야죠 무조건 도래야죠 넣어 와아 어떻게 힐 나죠? 가만있어보자 안 넘어지네 왜 안 넘어지지? 얘도 똑같잖아 이런 지를걸 안 넘어지면 흠 흠 흠 흠 힐러트로 제발 콤보를 잘못 때렸어요 보디돌의 카자모들은 비슷해요 기운껏 나가니까 카자나는 어퍼나가니까 그 차이지 기운껏 나가면 캐치되니까 신경써서 쓰니까 비슷해요 얘는 좀 맘 편하게 쓰고 빅살이 나도 캐치가 안되잖아요 오히려 데뷔이네 나는 쓰기 편하던데 히트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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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걸로 오겼도 이지걸로 무조건 옴비살 역전알랑은 잡기 밖에 없거든요 이지걸로우드힛 히트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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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미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판 남았다고요? 어렵다. 야가민님 안녕하세요. 신청이 터질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나 재미만 있으면 되네 야 어디가? 또 앉았다가 찹찹이 썼겠죠 앉았다 이씨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법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법이죠 이제 앉을 수 있는구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정해되면 도착 죽었나? 이거 쓰니까 편하다고 랙 뺏때문에 일부러 연잘했다구요? 왜 글릴 줄 몰랐을걸요? 음? 또 나온? 뜨나요? 다음인가? 예스 다음은 뜬다고요? 네 아! 밀어야 된다니까 이긴다는데 좋구나 흐흫흐흫 짓 걸려 그런 거 뭔가 걸면 지더라 rồi 해서 라거님도 영어 잘하시더라구요 생활영어 라거님도 영어 잘하시더라구요 승면 문가 때리고 아 죽었고 역전 너무 많이 담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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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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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